이 회사가 저의 첫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공부 좀 더 하지 그래? 여기서 공부 더 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난 내 이름은 뭔가 다를 것 같아 아니 아버지 아직 젊으신데 왜 자꾸 나더러 일을 하라 그런지 모르겠어 아 정신 차리는 신육이라도 하면 안 되겠어? 손 잡는 것도 능력이야 고마워